아, 스테이 안녕! 귀엽다! 스테이! 스테이데이! 오늘! Have a 스테이데이! Oh yeah! 스테이데이! 근데 Have a Stay Day가 뭐예요? Have a Stay Day는요, 오늘 스테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하루를 저희가 직접 질문을 받고 뜨거우네. 이제 우리가 그걸 하러 나갈 거예요. 아, 그럼 Stay가 밥 먹으려면 밥 먹고 그렇죠? 우리 뭐 수영하려면 수영하는 거예요? 어, 받으려면 받으려면 받으려는 거예요? 뭐 먹으려면 밥 먹으려면 여러분, 버지션 받으려면, 버지션 받으려는 거예요? 어, 버지션 받으려는 거예요? 어, 버지션 받으려는 거예요? 어, 버지션 받으려는 거예요?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자, 그럼 Stay! 저희의 오늘 하루를 굉장히 즐겁게 한 번 만들어주세요! 이야!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자, 어깨, 그랬다가? 아, 그래, 그래.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스테이 안노! 창빈이의 V! 러븐잇! 여러분, 러븐잇! 추천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어,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중요해. 알림 설정 해놨어, 스트레이 키즈? 아, 네, 당연히 해놨죠. 다행히 해놨어. 아, 제가 왜? 예? 저를 모르고 있는데. 구독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스트레이 키즈 알림 설정!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알림 설정 하는 게 있어? 그 옆에 약간 그 벨 같은 거 있어. 구독만 누르면 되죠? 괜찮아. It's OK. 줌이 알고 있어? 줌이 알고 있어? 이제 다 같이 한 번 우리 스테이한테 질문을 하러 가볼까요? Let's go! 한 번 되나? 그런 듯.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조용한 조. 쪼TV입니다. 쪼? 쪼쪼?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 네. 네, 감정이십니다. 이거는 스키직이에요. 나가서 먹을까요? 아니면 배달해 먹을까요? 아, 네. 여기 스테이가 또 나가서 갈비탕 먹어요. 오, 갈비탕. 나가서 한우 먹여주세요. 한우. 그거 괜찮지. 고기. 와, 한우 먹여주세요. 나가서 한우 먹여주세요. 한우 좋아요. 한우 먹여주세요. 저희도 한우. 평정심, 평정심. 평정심. 한우 좋은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영상으로 봤어. 승민아. 승민아 진짜.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형이 마음이 아프다. 아유,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게 나갔냐고 방송에. 나가서 먹어요. 배달하면 치우기 귀찮음. 맞아. 맞아, 나가서 먹읍시다, 그럼. 좋아요. 나가서 먹을까요? 밖이 덥지 않고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아, 평정심. 네.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이만 나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가기 전에 단장해야죠. 네. 네. 단장을 정해야 해요. 네. 네? 재미없어요. 미안합니다. 때리는 줄 알았어. 거의 자상함. 아우, I'm so sweet, bro. 하하하하. 표범이 맞네요. 표범 아니면 이건데. 아우, I am you. I am you. I am you. I am you. 아, 3일째. 우진이가 오늘. 안녕하. 쓰가요, 말가요. 우리 숙동이가 어떤 귀걸이를.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야. 였으면.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크크크크크. 아, 크크크크는 약간 스키직의 말투가 아니야. 맞아. 번역기처럼 해야 된다고. 골라주세요. 스키직이 진짜 뜬금없어. 쩜쩜쩜. 킥킥킥킥. 어메야, 너무 많아. 애용이네, 애용이. 뭐야. 나와. 아, 아이고. 무거워. 아아. 아아. 현진아. 현진아. 자. 현진이 없어. 현진이 방도 나가는데. 현진이 없어, 유연아. 응, 없어. 어, 일단. 어디 갔어? 현진이 어디 갔어? 현진아 형이 어디 갔어? 일단 첫 번째 추천. 이거, 이거 추천 받았어. 이거 일단 첫 번째 추천. 나도 추천할래. 추천해, 추천해. 뭐 할까? 야, 이거 좋다. 서창빈이래. 어, 이거 귀찌네. 어디 갔어? 귀찌네, 또 내가 끼어야지. 많은 분들께서 이 드랍이랑. 뭐해? 뭐해? 아, 시끄러워. 야, 다 나가. 다 가! 네. 이거랑, 이게 가장 추천이 많아요. 여기로 나와, 여기로 나와. 그리고 저 파란색도 엄청 많이 해요. 너도 여기 갔으면 좋겠어? 오, 뭔가 병했어요, 저희. 맞아요. 뭔가 달라졌죠? 네.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귀걸이예요? 어, 얼굴이야? 아, 이런 거 있는 거구나. 그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저쪽은 높은 텐션 조고, 이쪽은 낮은 텐션 조고. 어떻게든 억누르고 있어, 지금. 딱 지금 이대로만 가자. 근데 우리 나갈 건데 뭐 먹어? 우리? 스테이게 물어봐야지. 스테이게 물어보자. 스테이게 물어보자. 스테이게 물어봐야지. 스테이게 물어봐야지. 스테이게 물어봐야지. 곱창 나와라, 곱창. 아, 근데 난 그것도 먹고 싶어, 마라탕. 나도 마라탕 좋아. 피자, 피자, 방금 피자. 피자, 피자. 여러분 곱창 써주세요, 곱창. 어, 고기 먹자, 고기, 고기. 마라탕 사진을 올려줬어요. 어, 됐습니다. 마지막 구호 한 번 외칠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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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뀨 뭐야? 뭐야? 뭐였지? 아, 쪼. 쪼. 아, 미안. 뀨 뭐야? 뀨. 뀨. 빨리, 빨리, 숙고. 하나, 하나, 하나. 자, 갈게요. 둘, 둘, 셋. 정직하고. 하나, 둘, 셋. 쪼. 아, 뀨 뭐야? 뀨? 아, 이 형 꽤 켰다고. 밖에서 먹기도 좋지만 배달해서 먹고 싶어요. 그치? 맞아, 마음만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하루는 스테이가 우리의 그걸 정해주는 날이니까. 맞네. 우리 스테이에게 한 번 여쭤보자. 응, 스테이에게 여쭤본 다음에 유도해보세요. 그럼 우리 밥 먼저 먹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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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말투로 어떻게 할까요? 스키지기가 하는 거니까 스키지 말투로 해. 아, 좋죠. 그러면은. 우리 숙둥이들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한대요, 물결. 아, 좋죠, 좋죠. 하고, 그리고, 그리고. 숙둥이들 생각에는 배달 VS 외식. 어떤 게 좋을까요? 아, 근데 막 몸에 좋은 거 먹으면 마스크하러 갈 것 같은데. 무선 날씨엔 밖이 너무 더운데. 실내는 너무 시원한데? 이렇게 가자. 스테이 성격상 나가요 이러고 같아. 지금 배달 먹고 싶은 사람, 배달은 지금 먹고 싶은 사람. 배달? 배달. 예, 전 뭐.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네, 전 상관없어. 어, 나도 상관없어. 어, 하지만 상관있는데? 그럼 난 배달. 아, 배달. 나를 따르라. 배달. 물어 위에 나가서 땅을 뿔뿔 흘리며. 아, 굳이 맛있는 음식 찾아 헤매겠다는 나이나처럼. 저 들쌈을 뻘뻘 뻘뻘 땀뻘뻘 흘리면서 배고파! 이거 다 썼는데 1번 배달음식 카타타타타 2번 웨이크 점점 깜짝깜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 눌러주시고요 아니 참빈 씨 카메라 좀... 좀 안 돼, 좀 안 돼 자, 우리 브이로그인팀의 항성 구성이 참빈이가 센터예요 아, 참빈아! 아니, 좋아요 아, 안돼요! 우리, 우리 팀! 안! 2번이가 빨리 나와 아, 싫어요! 오케이, 완벽해! 아, 너무 귀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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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잘 나와요 스윗 버튼 누릅니다 오케이 스윗이 안 누르네요 뭐야, 폰! 폰 뭐야,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Yep, I love you, oh, 감사드립니다 배달 시켜서 숙소에 대해 판단을 드세요! 이야, 감사해요! 우리 스테이 자켓 와우, 딜리버리 오케이, 2포인트 자, 그럼 저희는 딜리버리를 하는 것으로 딜리버리로 먹으면 또 랩할 때 딜리버리가 된대요? 저희 먹으니까, 우리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뭐 먹고 싶은데요? 저 해산물 빼고 다 좋아요 저 해산물만 좋아요 전 제가 싫어요 아, 전 형이 싫어요 그럼 부대치기 어때? 부대치기? 아니야! 이러면 한식만 이러면 해산물 빼고 이러면 해산물 치킨 치킨 아... 스윗포테이토잖아 아니야, 포테이토 피자에다가 치킨 그만 먹어! 뭐? 닭들이 불쌍해! 이러면 발 끓인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한식 아니면 양식 한식 아니면 양식 이렇게 물어보면은 와, 똑똑한데? 어, 그럼 편하지 않아? 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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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희 왜 달음식이냐? 알 거 없잖아. 알 거 없잖아. 뭐 따라 하는 거야? 매미. 매미. 잘 맞네. 아! 가짐 마! 아짐 마! 아짐 마! 아짐 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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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려보자고! 보이시죠? 렛츠고! 툭이! 첫 번째로 갑시다.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코리아! 아 코리아! 렛츠게임! 하세! 우리 이제 계란시 쉬웠고 네. 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왜 걸린대요?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아 못 기다려요. 배고파. 우리만의 시간이 가장 아 심심해요.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게임하는 게 게임이요? 게임 재미있다. 게임이 너무 재밌죠? 뭔 게임이에요? 우리 고요소개 외칩니다. 고요소개 외칩니다. 고요소개 외칩니다. 아 369 369. 369 가자. 007빵. 007빵 노잼. 네. 그러면 조용한 007빵. 조용한 007빵 그것도 노잼. 369 게임. 잠정도 느낀 것 같다니까? 역시 스테이드로 1번 3번이 너무 보기에도 지루했는지 2번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 아 어쩔 수 없다. 잠깐의 거울 속에 외침해야겠다. 재밌는. 잠깐의 거울 속에 외침. 진엠 팀은 뒷정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MC는 그럼 나와서 커피를 드리기. 밥 못 먹기 커피 커피 커피. 예? 그러네. 후식 싸우기로 하자. 아 오케이. 야 MC 369 정하자. MC 369 정하자. 그래? 그래 말고 야 모든 3. 3. 6. 3. 6. 1. 2. 4. 5. 6. 어 근데 MC는 그거지? 후식 싸우는 거. 아 후식 싸우기. 아 이긴 팀. 3. 아 모르고 저버렸네. 아유 그거. 3. 1. 2. 4. 5. 3. 4. 5. 7. 8. 11. 아니. 腳 못 쓰는 건 아니잖아. 오케이. 김승민 MC 하자. 우리 후식은 알지? 그러면 밥으로 햇반 하나만 먹고 우리 그거 뭐냐 후식으로 빗스 달래요. 아 가자. 오케이. 하나 더 먹을게. 원래 후식이 꼬야 돼. 시작! 결 생각. 이걸 얘기하면 되지. 말하는거야? 말하는 거야? 결 생각. 어? 아기야. 아기야. inesis 롱 코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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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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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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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 코카. 아, 한지성! 코카! 아, 코카! 어, 뭐야, 뭐야. 포도맛 젤리. 포도맛 젤리. 포도맛. 아무여. 포도맛 소스지. 어, 포도맛. 어, 맛, 맛도 맛, 포도맛. 야, 포도맛. 포도맛. 어, 포도맛. 어,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두 개 맞췄어요, 두 개. 너무 어렵다. 포도맛, 쟤. 포도맛. 포도맛 했는데. 아, 포도맛 했는데. 시, 작. 부작용! 포도맛. 아, 이즈.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디지네, 디지. 나. 나. 너.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 예. 부팟. 봉커리. 부팟. 봉커리. 봉. 봉커리. 봉커리. ago. 이빨 스킬. 질. 봉커리. 반달 가슴 봉. 반달파 샤아악 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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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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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타일 포스테이지 끝 한 번 더 해야겠다 둘 다 되게 맞췄어 와 아 진짜 잘해 하나 둘 셋 J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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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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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하여 자 뭐가 JYP는 당연하네? 응? JYP는 당연히 안 하냐고 당연히 응? 당연하지 야 야 가지 먹자 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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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맛 값 시작하라 어? 되게 귀엽다 내가 괜히 들고 있는게 아주 진짜 많이 넣어 이탠거네 너무 많은거 아니야? 해도 엄청 짜가 될까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야채가 많아서 많이 안나왔어 음.. 가격이 생각보다 얼마 안나왔어 땅콩 리뷰해도 어떻게 리뷰하는지 제가 뭐하실 사회단은요 우리 머리카락 색깔 벗대도 이렇게 저희 머리카락 색깔 형 우리 사진에 대해 어떻게 할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옷 색깔도 약간 삥구빙구하네 화가 치밀어 올라 내가 이걸 괜히 갖고 온게 아니거든 이거 뭐야? 몰라 무거니 두둥 네 꺼버르고 까지 나왔어요 아주 바삭바삭할때 ASMR까지 들려드릴게요 아주 바삭바삭할때 ASMR까지 들려드릴게요 다 자를거에요? 팔 아파요? 네 네 소리가 굉장히 바삭바삭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워보일까요? 구워보일까요? 네 아 쭈 아 쭈 아 쭈 다 무표정 쭈였나요? 네 쭈 쭈 누가 해야 되죠? 네 하나 둘 셋 쭈 오케이 음 음 오 잘 파왔네 생각보다 많네 그러네 너무 뜨거웁니다 덜어서 먹어야 해요 덜어라 이거 샘 먹어봤어? 아니 진짜 맛있어 그냥 반이 채소였는데 와 와 와 와 이거는 삼겹살 찍어주세요 이거는 아 이미 있어 이거는 이제 라멘살 여기 넣습니다 여기 넣습니다 이거 찍어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와 와 대박 아까 구제집 만들었는데 진짜 와 아 있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봐요 우와 부치기 진짜 맛있다 와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삼겹살 역시 한식 아 진짜 맛있네 아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동봉아 우리 동봉아 식힌 것 같고 남이 뭐 오 그전 치우세요 네 여기 누구 팀 되죠? 저 여기가 황현진이요 황현진 사랑해 반이 찍는 줄 알았어 얘가 내가 프리스타일을 보여주지 형 샤라우트 황현진 네 너의 침대에 넣으면 편하지 네 오케이 이 침대에 누우면 차려 정신 어 열심히 하고 갈게 촬영 열심히 예 밥을 맛있게 다 먹었어요 아 몰라 소화시키러 어디를 갈지 소화시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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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키들이 배불러서 소화를 시키러 갈건데 다음 보기 중 하나를 고르시오 6번 달 7번 호텔 델루나 나 델루나 갈래 나 델루나 갈래 델루나 보내드릴게요 델루나 보내드릴게요 아 그렇게 말고 문 문 어 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큰일인데 이거 큰일인데 예자도 달 가야겠네 달 어떻게 가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2개랑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2개랑 소크 빨개 아이스크림 3개랑요 아이스크림이 앞서서 아아 아아 잘 봐 저희 승리가 써야지 다들 이제 앞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고기처럼 가볍게 둘 둘 이따 이긴 팀은 진 팀에게 가마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1 1 2 1 2 2 2 2 2 가세요 오케이 가자 1 1 1 2 2 2 2 2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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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너 쪘어 아 아 아 아직 안 해 아 반칙 반칙 오 뭐야 시작합니다 아 아 고맙네 안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자 아 아 오오 오오 오 오오 노들 어 으 으 와어우 으 이렇게 또 안무가 보였네요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약간 따로따로 팁 나눠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아 좋았다고? 딱! 떨어지는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떨어지는 시간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그냥 편하더라고요 어디로 왔어요? 저희 마라탕 먹었어요 마라탕? 어디서 먹었어? 마라탕만 먹은 게 아니죠 마라장고! 마라로든 다 먹었어요 하지 마라 해도 돼 하지 마라 다 먹었고 그랬다가 내가 언제 쳤는데? 아 왜? 왜 내가 쳤는데? 하지 마라 늦었어 네가 하지 마라 아무리 하지 마라 해도 마라 먹었어 그냥 뭐 하는 거야? 스테이가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였던 것 같아서 아저씨 아바타 느낌을 지금 넣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스테이가 좀 맛있는 건가? 이게 또 구역이잖아 우리는 구역이잖아 구역이 마무리가 된다는 건 어? 다! 오지! 자꾸 말해 먹을래! 구역이 끝냈다는 건? 다! 다! 포크하면 나는 슬프지만 구역이 끝나면 슬퍼 구역이 끝나면 다! 다! 네 즐거웠어요 두꺼운 다! 나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나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저희 또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뵙! 안녕! 안녕! 한상라미 오늘의 주소 오늘의 주소 아멘